한국국토정보공사 북부 네바다에서는 잠들지 않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에너지 그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한 도시에서는 아름다운 강을 바로 옆 도시에서는 다양한 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노아스팍스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리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타오호수가 있습니다. 해, 하늘, 산, 물이 만나는 타오호수의 숨막힘인 절경을 즐겨보세요. USA Today는 미국 최고의 호수로 타오호수를 선정했습니다. 사막을 향해 뻗은 아름다운 시에라 산맥이 있는 곳 리노타오의 여행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신나는 모험을 제공합니다. 미국 웨스턴 문화의 본고장이자 한때 미국 최고 부자 마을로 번성한 버지니아 시티에는 당시에 화려하고 떠들썩했던 흔적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카스톡 광맥을 따라 드레이브하면 금세 홈베이스인 리노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알려졌지만 세계적인 매력이 있는 도시랍니다. 리노에서 가까운 스팍스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해가 지면 도시의 밤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해가 뜨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세요. 미국 리노타오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바칠 아름다운 세상과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4계절이 즐거운 곳 레노타오 닷컴을 방문하세요.